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어디 갔어?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엄마들 아기 낳고 많이들 산후조리원 가시는데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멘탈 왕창 깨져가지고 울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오늘 응원하려고 이 일요일 밤 11시 반에 카메라를 켰네. 켰어. 네. 제가 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우리 교육분이신데 저한테 이제 임신 때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모유수유 교육과 신생아 건강관리 받으셨던 분이에요. 네. 저는 오륜교에서 태양학교에서요. 모유수유랑 신생아 건강관리랑 출산을 위한 교육을 교육을 1년에 2번씩 6주에 걸쳐서 그중에 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 4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기 다 낳았는데 뭘 신청해. 그쵸? 자. 우리 조련에 가면은요. 내 멘탈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네. 내가 쉬려고 갖고 아기 관리를 잘하려고 갖고 모유수유를 잘하려고 산후조련을 갔는데 며칠 있다 보면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제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10년 동안 제 마음에 가장 큰 어려움과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내가 엄마들한테 몇백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엄마들한테 그 값어치를 돌려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양심에 불편함이 내내 있었어요. 나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지만 내가 산모로서 겪어보니 복도에서 직원들이 스레바를 찍찍 끄고 걸어다니는 것도 귀에 거슬리고 국이 짜고 싱겁고 하는 것마저도 너무 거슬리고 불편하고 옆방 엄마가 모유를 이만큼 짜고 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멘탈이 탁 깨져버리고 우울하고 나는 나쁜 엄마 같고 나는 모유 수위의 능력조차 없는 그런 아주 큰 가슴이 헛가슴 이건 뭐야 지방덩어리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람이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그게 산후조련이에요. 그죠? 모유가 저절로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엄마들 모유가 저절로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기가 아기의 능력이 좀 잘 빨아지고 또 엄마가 호르몬이 좀 잘 돌아서 모유가 초반부터 좀 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축복받은 케이스죠. 그 엄마들은 저절로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도 이렇게 해봐 너도 이렇게 해봐 하면 안 돼. 그 엄마들은 조용히 나는 이렇게 모유 수위가 쉽게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우연히 이렇게 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좀 맞아가지고 우연히 출발선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는 노산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들 노산이고 어려워. 제가 이제 조리원을 운영하면서 20대 엄마들을 봤었어요. 그럼 이제 20대 엄마들 특히 20대 초반 엄마들 그냥 뭐 모유가 너무 많아. 모유가 적어서 고생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회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모으고 나한테 맞는 남자 찾다 보니까 늦었어. 늦었어. 그죠? 뭐 어떡하라고 이제 와서 그럼 노력해야지 뭐 우리는 노력해서 모유 수유를 합시다. 알았죠? 네. 이렇게 저절로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서 이렇게 자괴감이나 이렇게 막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멘탈을 지켜야 돼. 멘탈을 자, 조리원에 처음 딱 입시를 하면요. 첫날은 조리원 분위기가 어색하고 좀 약간 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선생님들이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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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유컬 전화드릴게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병원에서 애기를 낳고 왔고 아, 쉬어야 되는구나. 아, 여기 오니까 그래, 조리원은 천국이라는데 나는 좀 쉬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수유를 병원에서 열심히 못했는데 여기 와서도 열심히 못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놔. 하루만 쉬자. 막 이렇게 돼요. 그럼 하루를 딱 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갑자기 가슴이 어, 이렇게 딱딱하지? 어, 아프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렬이 시작되는 거죠. 우렬이 시작이 되면 가슴이 아프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얘기했죠. 아프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아싸, 모유가 나온다. 하면서 그래, 모유 나오는 신호. 오케이. 난 이제 모유수유 할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 가슴이 아파와요. 우렬은 출혈, 출... 출혈은... 죄송합니다. 이제 막 말이 험 나와요. 출산 출산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까지는 불편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모유를 빨리면 8일차가 넘어가서부터 가슴이 풀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거를 마사지로만 풀어내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고 규칙적인 네, 3시간마다 한 번씩 유축 3시간마다 한 번씩 직수 아니면 직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기가 울지 않는다는 네, 조건 안에 직수한 다음에 유축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어... 푹 쉬면 안 돼요. 너무 골든타이밍 졸여냈을 때가 너무 골든타이밍 그래서 엄마들이 할 일을 하면서 멘탈을 지키는데 이 멘탈을 깨는 게 뭐냐면 신생아실에서 이제 사모님 우리 아기가 지금 배고파하는데 수용하시겠어요?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 네, 갈게요. 네, 그럼 모유수유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뭐 해? 네, 하던 거 내려놓고 손 씻고 또 뭐 해? 어... 또 단추 다 풀러져 헤쳐린 걸 그렇게 잠그고 어... 그리고 이제 문 잠겼는지 확인하고 나는 이제 회원부가 아프니까 그 수술부위가 아프니까 이제 천천히 모유수유실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유수유실에 도착하기 전부터 첫 쪽에서부터 우리 아기 울읍 소리가 나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총총총총 이렇게 가는 거죠. 총총총 가서 모유수유 쿠션을 두르기 전에 소독제에 손 묻히고 수유 쿠션 두르고 이제 앉아서 수건 접어서 깔고 이제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아기 기저귀 갈고 데리고 나와 그리고 우리 아기 얼굴이 표정이 어때요? 우리 아기 표정이 이러고 있어요? 아니지 완전 막 갈매기 눈이 막 돼 완전 화났어 배가 고파서 완전 화나 있는 거야 막 애가 막 뒤로 막 넘어가 있어 매번 그런 애를 만나면서 어... 똘똘아 로또야 뭐 아기들 다 이제 이름이 다 비슷해 로또야 뭐 또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뭐 콩콩이 뭐 콩알이 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기는 어 콩알아 어 울지마 울지마 하면서 이제 여기 눕혀놓으면 애는 화가 나서 막 뒤집어져 있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럼 나는 그 아이를 붙잡고 막 젖을 물린다고 그럼 이제 모유가 첫 번부터 애기가 첫 번에 딱 문다고 모유가 쫙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처음에 딱 젖을 애기가 딱 물면 처음 한 몇 초 동안은 안 나와 그러면은 이제 젖병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 빨 때부터 안 나오면 너무 배고픈데 안 나오니까 막 더 막 자지러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신세한 선생님이 나오셔서 어머 왜 우니 이렇게 달래줘 그러면 나는 수육쿠션 위에 이렇게 왜 계속 울까요? 막 이러고 있는 수육쿠션이 이렇게 선생님 우리 애기는 왜 자꾸 울까요? 유유유유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잠깐 달래서 또 물리면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달래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엄마들은 다 모유수육을 하는데 나는 나는 모유도 못 물려보고 방으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가지고 선생님 분유 매겨주세요 좀 유축해서 가지고 올게요 왜냐면 우리 애기 성격도 나빠질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막 모유수육실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를 울리면서 모유수육하는 게 다른 애기들한테도 미안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는 애를 또 이렇게 달래로 들어간 선생님을 신생아 너머로 신생아실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엄마들이 또 이 엄마는 왜 이렇게 애가 젖을 잘 먹어 이 엄마는 왜 이렇게 젖량만 됐고 모유수육에서 유축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너무 쓸쓸한 마음으로 이제 사무실에 돌아가서 유축을 했더니 바닥에 깔려 그러면 단유할까 그냥 분유할까 애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애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아 나는 왜 모유가 안 돌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죠 모유가 많은 엄마들은요 유축하시면 딱 이렇게 들고 오세요 찰랑찰랑 또 이제 모유 많은 엄마들은 두 병을 막 찰랑찰랑 이러고 어 선생님 10분 짰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신생아신 선생님 이러고 줘 모유 없는 엄마들 모유가 부족한 엄마들 아직 많이 생성 안 된 엄마들 어떻게 해요 가려 선생님 입가심이에요 입가심밖에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그래도 우리 애기를 위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고 옆방 엄마랑 비교가 되고 나는 새벽 수요 때 우리 애기 어떻게라도 젖을 물려보겠다고 우는 애를 붙잡고 제발 먹어봐 이러고 있는데 아침밥을 먹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어제 갑자기 사출이 얼마나 되던지 우리 애기가 꿀떡떡떡 먹는데 새벽에 가슴이 너무 가볍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찬밥이 어깨에 숟가락 딱 놓고 싶어 아휴 저 엄마는 먼 복으로 애를 이렇게 젖을 잘 먹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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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들잖아 그러면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멘탈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먼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해 그죠 자 내가 여기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내 뒤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좀 출발이 늦은 사람이에요 마라톤을 뛸 때요 막 처음부터 막 속도를 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나는 나의 속도를 맞춰서 지금 나의 아래를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자 모유가 늘어나게 하는 행동이 뭐예요 식사 3번 간식 3번 무조건 졸여서 주는 거는 다 드세요 다 먹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2700킬로칼로리에 맞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남김없이 다 드세요 입맛이 없어요 오 입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 모유가 안 늘어요 정말 다 드셔야 돼요 꾸역꾸역이라도 다 드세요 천천히라도 다 드세요 다 드시고 나는 3시간에 한 번씩 무조건 유축과 직수를 하는 거예요 자 유축과 직수를 하는데 나는 어쩔 때 직수가 되고 어떨 때는 직수가 안 된다 울 애기가 너무 많이 울면 직수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자 선생님 신사실에 전화해 선생님 우리 애기 몇 시에 먹었어요 얼마 보충했어요 이렇게 물어봐 물어보면은 어 네 우리 애기 지금 우리 콩알이 1시에 먹었고 8시 보충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아 그러면 선생님 몇 시에 우리 애기가 먹을 시간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 네 3시에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 자 2시 반에 교육을 나가지 말고 딱 기다려 2시 반 손 다 씻고 자 2시 반에 어떻게 해요? 신사실에 가요 네 그래서 수육 쿠션을 딱 해 선생님 애기가 깨는 것 같으면 바로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아니면 내 방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수육 쿠션 다 하고 자는 애기를 이 위에 이렇게 눕혀놓는 거야 그리고 가슴도 탁 열고 응 모든 수건이랑 바치고 다 바치고 애기를 탁 데리고 와 딱 데리고 와서 그래 어디 갔어 귀염둥이 일로 와 너 출연할 시간이야 응 자 딱히 그냥 기다려 그냥 TV 안 풀어보면서 눈만 뜨면 물려줄게 응 기다려 기다려 30분 안에 일어나겄지 배고프면 그죠? 일어나 일어나면은 애기가 눈 이렇게 딱 뜨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떡해? 엄마 조시 엄마 유대가 여기 있어 팔을 먹자 확 물려봐봐 그러면 애기가 화날 틈이 없어요 자 엄마들이 산모방에서 신세한실까지 가는데 적어도 5분이 걸려요 그럼 그 5분 동안 애기는 배고프다는 신호를 이미 보냈는데 기저귀 갈고 막 배고프다고 우는데도 젖을 안 주니까 감정이 확 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번 감정이 격한 애기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왜 엄마는 이렇게 빨리빨리 젖을 안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애기를 데려오던지 모유수유실에서 조금 기다려요 기다려서 함흥차 사면 모유수유실 밖에서 조금 기다려 아니면 그냥 애기를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모유수유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애기가 좀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흥분하고 우는 애기한테는 젖을 물릴 수가 없어요 왜요? 코로 숨쉬고 으아악 으아악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아악 뱉고 있는데 우느라고 아악 울고 있는데 응애 응애 코로 숨쉬고 응애 응애 이렇게 울고 있는데 여기다가 젖을 딱 넣으면 하악 나가지가 않으니까 호흡 조절이 안 돼 호흡 조절이 안 되면 우는 애기한테는 원래 젖을 물릴 수가 없어요 심하게 우는 상태에서는 젖을 물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우리 아기한테 해주시면 좋겠고 자 내가 지금 모유가 너무 적어 내가 너무 모유가 적어서 도대체 나는 모유에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 그런 엄마들 되게 많죠 내가 지금 출산한 지 5일이 됐는데 옆방 엄마는 7일밖에 안 됐어 이틀밖에 차이 안 났는데 그 엄마는 막 젖이 이만큼 나와 어 자 솔직히 말해서 부럽죠 너무 부럽지 엄청 부럽지 부러워요 부러운데 자 부러워만 할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부러워만 할 거냐고 나는 그냥 마라톤에 천천히 출발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엄마들 몸은 엄마의 몸은 엄마 몸을 먼저 회복시켜요 엄마 몸이 너무 힘들다거나 체력적으로 딸린다거나 피를 좀 많이 흘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모유 출발이 늦어요 제가 첫째 낳았을 때 8일 만에 유즙이 처음 나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29시간 진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몸이 회복되고 나서도 저는 네 모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이 느리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전량이 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엄마 모든 주변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다 꺼 자 옆방 엄마 전량 신경 꺼 네 또 오전 10시 11시 교육 2시 3시 교육 네 그 교육도 매번 나가서 피곤하게 있는 것보다는 네 내가 필요한 교육만 듣고 나머지는 방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걱정하느라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거 제가 아는데요 그냥 주무세요 머릿속을 배지연장 좀 만들어요 이렇게 털어서 버려버려요 이렇게 고민 버려요 왜냐하면 엄마가 머릿속으로 맨날 모유 고민을 한들 모유가 늘겠어요 모유는 몸에다가 입력한 신호대로 모유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유축하고 직수가 안 되면 자 아기가요 아기도 젖이 잘 나와야 빨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유가 일주일만 이렇게 3시간에 한 번씩 유축하면 모유가 늘거든요 그 모유가 늘면 아기가 빨아요 그 빨 때 아기가 화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 데리고 와서 젖을 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유가 부족한 엄마들은 신생아실이나 많은 분들이 엄마 모유가 너무 적어서 엄마 모유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자꾸 대화를 시작하시거든요 내가 손을 주령 운영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나 화낸지 젖 없는 엄마한테 젖 없다고 계속 얘기하면 듀티마다 돌아가면서 데이도 얘기하고 이브닝도 얘기하고 나이트도 얘기하면 그 엄마는 그러면 젖이 없는데 얼마 스트레스 받겠냐고 그만 좀 하라고 됐다 화냈네 그러니까 젖이 엄마는 너무 부족해 엄마는 치밀 유방이라 젖이 별로 안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듣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노력해보고 얘기해 저한테 엄마들이 많은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제가 왕모가 가능할까요? 선생님 제가 우리 얘기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젖을 안 빠는데 제가 모유가 가능할까요?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엄마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멘탈 잘 잡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도와주는 조력자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내가 또 잔소리한 게 아닌가 모르겠어 그러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또 언성이 높아졌네 화딱지가 나가지고 왜 화딱지가 났느냐 엄마들한테 화딱지 난 게 아니라 갑자기 조류원에서 근무할 때 직원들이 하도 젖 없는 엄마한테 그냥 뒤티마다 돌아가면서 젖이 부족해서 젖이 없어서 자꾸 그래가지고 그 울던 엄마들 아니 젖 없는 걸 엄마가 모르겠어? 아는데 그걸 왜 자꾸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산후 도우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젖 없는 엄마한테 젖이 부족한 엄마한테 아직 생성되기 전이라고 아직 많아지기 전일 뿐이지 지금 현재가 없는 거지 앞으로는 몰라 몰라요 근데 왜 자꾸 모유가 부족하다고 모유가 부족하다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왜 하루에 8번씩 해 수유할 때마다 왜 그러는 거야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늘어나는 중입니다 모유가 현재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모유가 늘어나는 중이에요 나는 그냥 출발이 좀 다른 사람보다 늦을 뿐이에요 나는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식사를 잘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유축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모유가 안 늘어 하지만 내가 지금 힘들고 멘탈이 자꾸 깨져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지금이 골든 타이밍이야 나는 할 거야 하고 내 할 일을 따박따박따박 하는 거야 엄마의 할 일 첫 번째 식사 잘하고 두 번째 잠 잘 자고 꼭 낮잠 자고 피곤하면 무조건 자요 그 다음에 시간 맞춰 유축 직수 열심히 하세요 제 말 따라해서 모유 안 느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초반에는 그 정도 달리면 다 나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페이스는 원래 느리다 나는 지금 몸에 복을 하고 나서 모유 양이 늘 거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내 할 일을 꾸준히 할 거다 이렇게 멘탈을 딱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 다른 아기들 잘 먹는 아기들을 보면서 왜 저 아기는 잘 먹는데 우리 아기는 안 먹을까 이런 고민을 머리로 해봤자 해결점이 아예 없어요 스트레스만 봐도 그러니까 나는 그래 두고보자 귀염둥이 귀염둥이 우리 아기죠 두고보자 귀염둥이 엄마가 모유가 늘고 나서 니가 빠나 안빠나 두고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성실하게 나의 할 일을 하면서 머릿속의 고민들은 탕 털어요 내가 완모가 가능할까? 그걸 어떻게 알아? 노력해보고 나서 그때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라고요 알았죠? 네 자 산후조리원에 계신 분들 멘탈 지키세요 멘탈을 지켜서 조리원에서는 모유가 적을지 몰라도 집에 가서 웃게 되실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엄마들 힘내세요 네 자 저는요 제가 산후조리원을 16동원 운영하면서 이런 엄마들의 멘탈을 잡아왔어요 우리가 몸으로 겪어내는 걸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게다가 몸에다가 입력하는 걸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릴 수 있다 나는 이제 모유가 많아지는 과정 중에 있다 나는 이제 모유가 늘어나고 있고 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겨우 애기 난 지 며칠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엄마들 지금 유축해서 10ml 나와요? 그럼 10ml가 8번 짜면 80ml겠네요 근데 뭐 다 합쳐봤자 10ml가 안될 때도 있으니까 50ml 나온다고 쳐요 하루에 종일 3시간에 1번씩 유축해도 50ml밖에 안 나온 엄마들 계세요? 있을 거예요 그죠? 모유는 원래 3,4일 만에 돌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출산 7일차 8일차 됐는데 모유가 한 번 짤 때 10ml씩 나온다 그거 굉장히 긍정적인 몸의 신호예요 계속 유축하세요 그럼 한 번 유축할 때 10ml가 20ml 되는 거요? 며칠 안 걸려요 며칠 안 걸려요 그러면 하루 8번 160ml 20ml가 30ml 되는 거? 음 며칠 안 걸려요 며칠 안 걸려요 그러면 30 곱하기 8 240ml 자 30ml가 40ml 50ml 되는 거 순식간이죠 며칠 안 걸려요 자 그러면 50ml 곱하기 8 400ml 자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처음부터 컬컬 나오는 엄마들 우리 모유 적은 엄마들 응원해 주시고요 자랑하지 맙시다 서로서로 도웁시다 우리 다 애기 키운 엄마들끼리 아셨죠?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서로서로 멘탈을 붙잡아 주세요 저는 엄마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싶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네 우리 아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우리 아기들은요 하나님이 엄마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네 뭔가를 잘해내기 위한 아기가 아니라 모유 수유를 잘하는 아기가 아니라 어떤 아기요? 나와 너 함께 사랑하며 일평생 서로 웃으면서 살기 위해 만난 존재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엄마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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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